네이버와 카카오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텐데 오늘 주가 상황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보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5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는데 기존 정부와 좀 다른 행보를 플랫폼사에 대해서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윤 당선인이 초부터 자유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플랫폼사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현재 이제 공정에서 달아지고 있는 플랫폼 법 관련해서 이제 입법화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 네이버, 카카오 두 양강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부터 3월 초까지만 해도 한 30에서 33만 원선 답보호 상태를 보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 길어졌던 건 맞는데 대선 이후 바로 그 다음날에 급등하더니 최근까지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카카오 역시도 작년에 액면 분할 이후에 뚝 떨어졌었습니다. 1월 말에 8만 2천 원선 최저점까지 좀 낮아진 상태였는데 현 시점까지 보니까 20% 이상 꾸준히 오르면서 오늘장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11만 원선까지 올라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봤을 때 지난해 고점이죠. 6월, 7월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낙포이 굉장히 많이 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완벽한 재기, 이런 반등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현재 동향들이 어떤지 좀 자세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좀 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양 빅테크 기업들 새 수장을 좀 선임했는데 어떤 그런 선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두 선임된 분들 좀 이미지라든지 그동안 또 추구했던 방향들을 봤을 때 뭔지 좀 기존과는 달라진 그런 회사 가치를 좀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제 새 수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지지 않을까.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 80년생 또 새 CEO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워낙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경영 쇄신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 목소리들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스톡옵션과 관련한 내용들 있죠. 그리고 문어발시의 경영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불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사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쨌든 이제 새 경영진들이 어떤 새로운 방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이것을 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초기 행보부터 좀 남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공통점이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좀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네이버 쪽에서는요. 새 CEO, CFO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틀 전이었는데요. 최수현 CEO와 김난선 CFO가 각각 자사주 314주가량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CEO 입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확신을 하고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포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쪽도 이제 남궁은 대표가 이제 내정이 되면서 이 행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표 임기가 2년인데 이때까지 주가 꼭 15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서는 이제 스톡옵션 행사도 하지 않겠고 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내년까지도 이제 잉여연금 흐름에서 시부에서 한 25%가량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을 하겠다. 어쨌든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는 그런 멘트들을 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양사 보면 뭐 글로벌 해외 투자도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던데 각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 분야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존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성장성이 갑자기 막 몇십 퍼센트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발판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사업들에 대해서 키우려고 양사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우선 네이버 이제 사업 편안을 좀 표로 살펴보실 텐데요. 크게 한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네이버 검색 가장 큰 부분이죠. 서치 플랫폼 부분 그리고 요새 주력을 하고 있는 커머스나 콘텐츠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포함하는 핀테크 클라우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업별 비중을 또 함께 살펴보시면 이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50%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 장 표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주력을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커머스와 콘텐츠 쪽인데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지난해 신세계 이마트와 함께 이제 지분 교환을 나아가고 있으면서 확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커머스 쪽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콘텐츠 시장도 요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쪽인데 이게 웹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IP를 이제 팔아서 영화화든지 드라마화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크게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네이버 웹툰 사업만 보더라도 지난해 연간 거래액의 1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지난해 와페드 인수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네이버 웹툰이 유럽에서 총괄 법인을 또 새롭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또 신사업으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 메타버스 관련한 제페토라든지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이죠. 크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네이버 쪽에서 신사업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카카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좀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플랫폼과 콘텐츠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플랫폼 부분에 조금 뒤처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매출비중 한 47%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스토리 부문에서 웹툰, 페이지, 피코마 이쪽인데요. 내용은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일본에 설립한 자회사인데 이제 일본에서 종합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피코마를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 이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로 키우겠다라고 카카오 측에서 얘기를 한 상태여서 블록체인, NFT 관련한 확장세 역시나 주목을 해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양사 모두 기존 주력 사업을 챙기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중액무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사 최근에 배당 성향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금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비율로 정한 것인데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으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양사 배당 성향이 소폭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0.5%인데 사실 이 단기 순이익이 급증을 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만 2011년 주주배당을 개시한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측에서는 작년에 일본 라인이랑 제트홀딩스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현금분이 늘어나지는 않는 이례성 요인이 회계상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당 여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반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큰 폭으로 좀 늘었는데요. 재작년에 8.3%였는데 2배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16.4%를 급증을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배당 성향 부분에 있어서는 소폭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주가 상황 한쪽은 조금 쉬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또 힘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망, 또 투자 포인트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기술주들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술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성장주에 대해서 좀 주가 상승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좀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다수의 이야기였는데요. 네이버 투자할 때 보실 거는 전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때문에 일부 마진 둔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주요 종속 회사들이 시장 가치를 본래 가치처럼 찾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수나 투자에는 좀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페토라든지 그 외 신사업들의 경영 성과가 얼마나 본격화되는지 여부를 매수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카카오 역시나 플랫폼 부분의 매출 성장이 워낙 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NFT,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구체화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플랫폼사 같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새 정부도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규제를 이것은 좀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향과 시점 같은 부분들은 좀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제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EST 경영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들인데 최종적으로 주주가치 최고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뉴스 이해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